인텔의 기조연설을 통해 너무 충격을 먹어서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텔의 컴퓨텍스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일단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요. 인텔의 기조연설이 이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예상대로네요. 아마도 라이브로 했다면 이 충격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받았을 걸 생각하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금일 진행된 인텔의 기조연설은 어제 있었던 amd의 기조연설과 어쩔수 없이 비교가 될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정말 한마디로 인텔 스스로 사망선고를 해 버리는 모습 이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자시고 뭐 이런것도 할것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금일 인텔의 주요 발표내용은 드디어 10nm 아이스레이크의 공개였습니다. 곧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곧 10nm 아이스레이크 를 만나실수 있을겁니다. 노트북으로 말이죠. 온갖 루머와 낭설이 계속 나왔 었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렸죠. 6월에 나온다고 하는 아이스레이크는 모바일 버전 즉 노트북 버전이다 데스크탑 버전은 언제 나올지 알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번 컴퓨텍스에서 뭔가 공개될것이라고 믿었던 분들이 분명 있었을겁니다. 인텔은 시원하게 통수를 치고 모바일 버전의 아이스레이크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스카일레이크 대비해서 18%정도의 ipc 향상이 있었다고 했고 원시 성능 측면에서는 4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대단한 성능향상 입니다. 그걸 좀 데스크탑에는 안될까요 프로세서 언제 나오나요 데스크탑은 . 그리고 추가로 ai 처리를 위한 기능 이 추가되어서 dl 부스트라는 기술 덕분에 스카일레이크 데뷔 했을때 ai 작업속도는 2.5배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조연설에서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비디오의 업스케일링 데모와 운동 및 트레이닝 훈련 앱의 데모를 시현했습니다. 그 이미지랑 비디오 업스케일링 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트레이닝과 훈련 에버의 데모는요 솔직히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혹시 엑스박스 키넥트라는걸 아시나요 그 엑스박스 콘솔에 연결해서 쓰는 키넥트라고 카메라인데 그거를 활용한... 데모 보다 훨씬 더 고퀄의 그거를 활용한 게임이 아주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9900ks를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심지어 10nm 아이스레이크를 모바일 버전으로 공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10nm 아이스레이크 입니다 하고 보여준게 이게... 와... 오늘 발표에서 제가 볼때 그나마 괜찮았던건 퍼포먼스 맥시마이저 오버클러킹 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코별 테스트를 통해서 오버클러킹 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말에 출시 예정 이고 오버클럭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분들이 쉽게 오버클럭 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인텔의 기조연설 총정리 뭐 이런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프로세서 하나라도 손에 들고 보여줄줄 알았습니다. 인텔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게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단체로 약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있을거에요. 가을에 출시될것이라고 일단 간만 살짝 본 코어엑스. 새로운 코어엑스 시리즈도 기대는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흥할때가 있으면 새할때도 있는거고 amd가 이렇게 올라와서 타이트하게 경쟁구도가 잡히거나 인텔이 한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를 새로운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